오늘은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남편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여자를 방송해서 집중 조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부가 집을 마련하고 자동차를 굴리고 생활비 등등의 비용을 모두 남편이 부담했다. 아내는 돈을 열심히 쓰기만 했고 그 어떤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한 달 생활비는 천만원이었고 여자는 이 돈으로 개같이 화려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도 남편과 관계를 안해주고 스킨십 안해주고 돈만 쓰는 게 여자가 남편에게 보여준 결혼생활의 태도였다. 여자는 천만원을 사용하는 걸 당연시 여겼으며 이혼하면 남편의 돈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일부 여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자는 매일 아내와 관계를 하고 싶어하는데 여자가 안해줘서 힘들다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가져다 붓고 있는데 관계는 한 번도 안해주는 아내가 과연 아내일까요? 당신의 돈을 바라보고 이혼하면 그 돈 다 내 거냐고 물어보는 이 한국 여자의 모습. 과연 방송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속의 모습일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성시대에는 현세의 강림한 지옥 같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한 fm리스트 여성인권운동가들이 활동하는 여성시대 맘카페 게시판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남편이랑 스킨쉽 하기 싫은 거 나만 그래 결혼한 여성인권운동가들? 이라는 글이 아주 잦은 빈도로 올라오고 있죠. 남편이랑 몇 번 다투고 남편 단점 보이기 시작한 후로 완전 마음이 식었다. 나한테 붙으려고 하면 징그럽고 소름 돋아서 확 밀치게 된다. 너무 스킨쉽 하기 싫어서 미치겠네 라는 이 여성을 보시죠. 노력해라 그게 부부다 남편이 불쌍하다 라는 댓글은 보이지 않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스킨쉽 억지로 하면 성추행이다. 난 그래서 이혼했어 나도 그래서 스킨쉽 안 해 라는 여성들의 조언. 여기는 뭐 여성인권운동하는 여자들이 결혼한 지옥의 혼종 맘카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자칭 일반인이라 주장하는 82쿡 아지매들의 상황을 봐보도록 하죠. 남편 보는데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는 글을 봐보겠습니다. 10년간의 싸우다 애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노력해보자고 결심한 지 2년 지났는데 남편이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데 주 1회에서 2회 많게는 3,4회까지 관계를 원해서 미치겠어요. 문제는 전혀 하고 싶지 않고 아무 느낌도 없는데 남편 얼굴 보고 누워있으려니 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가 아직 어리고 돈 벌어다주는 가장이니 억지로 벌리고는 있는데 관계할 때마다 부득부득 이가 갈리는 분노감이 치밀어오르고 진짜 너무 싫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이 보이시나요. 남편이 돈을 벌어다주니까 억지로 벌린다고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역겹고 짐승처럼 느껴진다는 이 여성. 여러분의 아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한 달에 생활비 천만 원을 처박는 여자가 남편과 관계도 안해주고 모든 돈을 받아오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만날 여자 혹은 지금 옆에 있는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법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부부라는 건 사랑이라는 감정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하고 여자 쪽에서 남자가 싫어졌고 미워졌으면 이혼하면 될 일인데 한국 여자 쪽에서는 그 어떤 능력도 없는 상태로 남자의 재력에 얹혀 살아가는 기생충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억지로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거고 억지로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데 한 번씩 벌리는 겁니다. 남편은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한국 여자들의 모순적인 모습. 저는 오늘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여자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돈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세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혼하면 그 돈 제가 다 가질 수 있나요?